가? 예앱 언니 왜이렇게 빡신가 안되라 상대가 좀 약간 빡센 애들 잡혀서 그래 어떤 관련이야? 응 가자 저게 원래 잘해 저쪽 사람들 그쵸 응 누군지 모르겠네 못하잖아요 아니 이거 뭐 누군지 알 필요가 없지 걔 잘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뭐 아는 사람 못하는 사람인데 아직 관심 없어서 나는 팀플 좋고 고마워 여기 하나 개피 여기 센스 팀밀 다 내니까 기치기 3번 나와있다 계단쪽 조심해 계단쪽 나이스 에이 셋이래 그냥 B로 가자 어? 그냥 B로 가 그냥 성기업자 성기업자랑 적대 쳐 나이스 나이스 적배 나이스 적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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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요 플레타 대외팀이 나와서 만든건가 모르겠네 아 그래 아니 그거는 아니 그냥 내가 물어본거야 그냥 일반 플레타 사람들인거지 대외팀이라서 좀 화네 그래도 대외팀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아 이 새끼 진짜 말하는거 봐 나 진짜 아니에요? 아 그냥 일반 팔레타에서 이렇게 나온거에요? 아 유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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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타한다서 좋아 어 이런 유타 전진 전진 맞으면 여기 A 락카사물 3개 줬어요 어? 그중에 A 많은거 알걸 여기 겁나 많다 좀 약간 많이 봐 이쪽이 아 7 클리어 아니요 기가 아 나 앞에 아 3라인 클리어 3라인 클리어 B라인 3 2층 3 2층 하자 나 카 우리 B 있는자 아니고 아 봤는데 나 우린 느려 나이스 아 이거 인줄 알았는데.. 아.. 오 깜짝! 으아.. 입구 쪽에 아직도 있다니.. 아.. 죄송.. 놀래가지고.. 블랙타님 어서오세요 어.. 주노님이에요 뭐요? 아 너 주노님이라고 물어봤어 아.. 네 아.. 클마가 재고님이야? 음.. 네? 뭐요? 클마가 재고님이라는 거 아니야? 네 입구 쪽 아아.. 슬바.. 확신해 작발사입니다 기억제 쪽 하나 확인 이거 바로 앞에 유지한 세금이야 왜 아까 앞에 있었어 유탄 하나 나오 오우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있음 7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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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설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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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기 아.. 뭐야 이거 디치기 맞다 3번 들어감 이거 돌려도 돼 나이스 알아서 음.. 알아서 하라고 아.. 어.. 엷.. 아.. 어.. 아.. 그거는 응원인데 만난다 맞나.. 저 적배 영업 팔았어요 2층 2층 맞고 저게 뛰어 바로 설에요 그냥 응 잘해 맞음 1탄 맞음 8살 폭폭폭 뛰기 아 잠깐만 들어왔다 모르는 모르는 너뿐만 삐지나 왔다 나간거 알아 기다려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요즘 깡의 틈 많아 이곳은 이베전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곳은 이베전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곳은 이베전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잉 나온거 모르고 연막 하나 디치 뱉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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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치기를 계속 오잖아 지금 두판 연속 오지 않았어? 네 온다 2명 3쪽 9명 할꺼에요 2명 에센터 있는거 아니다 나이스 3번 풍넣고 들어가요 3번 들어가려면 3번 제가 3번 3번 겹자 나이스 밀어 밀어야 돼 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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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기 중 배기 중 나이스 바로 살았게 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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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했어 나이스 나이스 센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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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게 아 뭐야 마이크 끄고 폭풍 브리핑하고 있었네 어쩐지 한명이 안들리더라 어쩐지 한명이 안들리더라 센터 포기 연막 7번 모르고 3번 하나 뺏어보 2번 둘 2번 둘 센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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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ffice 때 breeding Sorry sometimes unde 3번 폭 맞았다 맞았어 들어온다 어 3번 2대 2대 3,2,1,2 3,2,1,2 그냥 빨리 가는거야 설때인 설때인하고 3기업자 둘이야 저 수나들고 A 갈게요 수나들고 A 갈게요 어쩔 수 없어 수나들고 A 간다고? 수나들고 A 간다고? 알아서 해 뭐? 하고싶으면 하는거지 아 그래서 얘기해 드리려고 응 하고싶으면 해 그냥 말은 해야죠 오케이 오케이 3,2,1,2 3,2,1,4 3,2,1,4 연막 두개 나 빠진다 까맣참하나 안보이네 연막신 1번 와아 1번 1번 입고 왔어요 아 4만원 초급 아 뭐야 어디야? 철 대로 철 대로 철 대로 왔어요 연막 깔았다 얘 왜 깐거지? 3번쪽 3,2,3,2,3,2 1,2,3,2,3,2 3번간다 3기업자있나 3기업자 누나 뒤 뒤? 겸껍기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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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발전이었어 1번 봐야돼 1번 봐야돼 1번 들어왔어요 누나 1번 들어왔어요 3번가 걸린거 같은데 얘 한명 어디있냐 1명 없다 이거 울베님 조심해라 다시 라삐줄게 오케이 내라스나 한번 들게 아 안되는데 그럼 되게 안 좋은데 차라리 내가 에스나를 볼게 연막 두개랑 폭 하나 날라온다 네 투수나 브리킹 됐으니까 계속될수도 있어요 아 그것때문에 자 여기 3번 없음 정자폭 연막 보호하다 삐잇 3번 센전지나 아들이 더러워 아 좋겠다 나 들켰다 아아 삐잇 삐잇 이 친구 하나 더 하나 더 빠져요 빠져요 내려가 내려가 4번 있어요 4번 오른쪽으로 내려가라고요? 뺐다 센터 뺐어 에이 가겠다 팔바닥으로 하나 갔거든 입구 클리어야 이거 A 조심해봐 3번 들어왔다 A 간다 2번으로 해라 2번으로 해라 뭐야 A사 맞지? 네 왼쪽 맞춰 조심 아니네 아아 한쪽 하나 아 뭐야 아 위에도 안보었냐 아 나있어 한쪽 한쪽 한쪽도 있잖아 도망간다 머리 썰락한다 도망간다 아 도망간다 도망간다 안돼 도망가여 흠 안죽 도망가여 흠 안죽 시발 아 도망 잘 가네 아이씨 짜증나게 저번에 솔직히 범죄자인데 도망치는 그 속도가 많네 개빠라 뭐야 3번 전라 빨리 도망가네 진짜 네 3번 개빨라 셋업 다시 해볼게 셋업 포옹 연막 2개 아냐아냐 이거 똑같아 아냐아냐 연막은 좀 600강이야 1번이나 36층 하나씩 들어온다 3번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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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1바라 저 좋댔어요 1 2 다 안 모았어요 아잇시리 안갈래 1 1 원래 위치가 애매해서 그냥 긁으면서 나와 그 위치는 웬만하면 안가는게 좋아 진짜 어 어 그거 거기 계속 무빙 쳐야돼 저쪽 위치는 어 저쪽 위치는 아잇시리 아잇시리 uh 아잇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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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터 한 번 더 지르는 거 조심해봐 맞아 근데 수납수가 없는 거 같잖아 없는 거 같애 저쪽에 저번에도 수납수가 없었다고 했었던 거 같은데 아예 수납수가 없는 거일 수도 있어 나 1번 반전 8번 8번? 아이고 피 조심 들어왔어? 아뇨아뇨아뇨 그냥 9번에 있다 9번에 오케이 제가 피 볼게요 피 제가 볼게요 오케이 1번 하나 컷 센터는 봐줘요 센터 보고 있어 1번 지금 이거 부스팅 낚시로 보고 있어요 7번 하나 맞아 다 봤어 7번 봤어요 이거 장기전으로 가겠다 어 망하니까 센터 하나 센터 센터 이거 B 빼 B땡 B땡 B만 하나 개피 일단 하나 개피 아 형준아 빼야 돼 B야 응 알아 알아 응 알아 알아 내가 오지 이거 몰라 와 센터 저거 반인가 러비인지 모르겠다 와 있고 2층 하나 하나 모르고 센터가 있어 그대로 있다 온다 왜 하나 개피 안녕